주일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 착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에 대해서 그 가운데 사랑과 사용을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거죠 돈, 물질 우리가 사용해야 할 대상인데 우린 그것을 사랑할 때가 있고 정작 사랑해야 할 대상을 이용하려 할 때 사용하려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우서 3장을 가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글을 남기는데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 스크린에 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스크린에 자막이 준비되셨으면 너무 작지 않나요? 달 보이십니까? 예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사도바울이 말세에 어떤 모습이 연출되는지 하나하나를 적어갑니다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세에 무엇을 사랑하게 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아까 2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또 무엇을 사랑합니까? 2절에 돈을 사랑합니다 4절로 가시면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쾌락을 사랑하는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사랑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사용이 혼동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동하는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변질된 사랑 말세를 살아가는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 시대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변질된 사랑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문제 진정한 해결책은 결국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회복만이 모든 문제의 제일 처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의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진정한 회복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질문이 좀 엉뚱하죠 이건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하고 힘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아까도 그렇지만 정답은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힘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싸움은 말려야죠 대신 저는 사랑이라는 기준을 오늘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갈등과 반복 다툼과 싸움이 있다면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싸움을 이길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사랑을 인격의 문제예요 개인 성품의 문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랑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 삶에 살아갈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의 원천입니다 갈등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환란과 역경을 이겨낼 근원적인 방책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정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그 사랑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통된 특징을 잠시 다시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잠깐 복습 겸 나누면 어제 사랑은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동사요 우리의 행위의 언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랑은 행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사랑에 관한 속성들 어떤 특징이 또 있느냐 이것들은 상대방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 뚜렷하고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봉독한 사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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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속성들은요 다른 상대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핏 들으면 물론 이 사랑들은 내 혼자만의 성품 인격으로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이 사랑의 특징들은 상호관계입니다 오래 참는 거 원웨이가 아니라 이거는 투웨이즈 상호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거 이거 상호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 열다섯 가지 사랑의 속성들은 모두 상대방과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특성들이랍니다 제가 아무래도 둘째 아이가 좀 아프다 보니까 장애우 가족이 있는 성도님들과 지금까지 자주 좀 교제를 해왔는데요 그중에 자폐증사양을 가진 자녀를 부모님이 꽤 있으셨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주변에 자폐증상 가진 분들을 좀 보실 텐데 자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티즘 어티즘이죠 그게 뭐냐면 자폐 스스로 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증상이 어떤 거냐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증상을 가진 분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게 되죠 그렇죠 자폐증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자폐증상을 가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사랑은 정말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이게 돌아오질 않아요 일방적이에요 짝사랑 같은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무한한 사랑을 퍼부어요 아이는 스스로에 갇혀있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거기에 대응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이 어떻겠어요 답답해요 그 사랑이 애가 뭐 반응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죠 눈물로 지살 때가 많으신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쏟아부으실 때도 혹시 이런 모습 아니실까 엄청나게 쏟아부으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갇혀서 그걸 몰라요 제대로 반응도 못해요 나의 세계에만 갇혀서 하나님은 난 널 정말 사랑한단다 가득가득 쏟아붓고 계신데요 우린 그걸 모르고 그 안에서만 나의 세계에만 갇혀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정말 일방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됐지만 그 사랑 다 표현도 못해요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우리가 다 말로 형용도 못합니다 오죽하면 그 사랑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생각까지 하셨겠냐 그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는 이 사랑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서로 상호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구약의 개명 그 십개명의 원래 모든 개명 전체를 두 가지로 사랑으로 유약 정리하시잖아요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로 풀어내실 때 그 기본 원리는 상호간의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상대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원웨이가 아닙니다 상호 교환적인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해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분들과의 그 상대적인 관계에서야 오늘 이 말씀처럼 부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않으시는 참 사랑을 이뤄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시고 형제자매 더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사랑의 속성 두 가지를 좀 묵상하고 오늘도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특징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친절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온유를 친절로 그러니까 kind 한글 성경들이 친절로 번역한 게 있죠 hello honor 크레스티오 마이 라고 하는 이거 동사예요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에만 쓰였어요 본래 뜻은 뭐냐면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베푸는 친절이에요 배려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위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건 어떤 이미지죠 뭔가 좀 순하고 부드러운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는 적극적으로 남에게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이 특징을 가장 몸소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이자 신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그 크리스찬들을 보는 이교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크리스티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을 불러야 되는데 초대교회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크레스티아니라고 불렀다고 해요 두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죠 크리스티아니 크레스티아니 이 크레스티아니가 뭐냐면 방금 전에 여기 본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온유를 베푸는 사람들 이라는 그 말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예수님께로 교회로 이끌어 끌어당기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는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이자 더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특징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단 초대교회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지금을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과죠 우리 인만웰 교회 역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림당하는 역사 바로 우리의 온유의 모습을 통해서 온유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온유가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온유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차차 좀 배워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질문 드리고 여러분의 모습은 온유하십니까 좀 돌아보시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온유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거기에 했을 때 그게 좀 어울리십니까 아니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찬우는 오래 참고 찬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면 제일 먼저 반대를 할 사람은 아마 제 아내일 거예요 절대 그럴 리 없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속성이요 사실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그 개념 사랑이라고 하면 헷세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여기 온유가 원래 그 같은 개념이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위세시 10편 63편 3절을 가면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CCM 찬양 가사로도 있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그 인자가 바로 헷세드예요 그런데 그 헷세드가 바로 온유한 사랑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위시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느냐 그 온유한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랑은 여러분 이만큼 위대한 정말 엄청난 사랑의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면 우리가 좀 부드럽고 뭔가 좀 약해 보이는 그런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신 헷세드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그 친히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가보면 우리 스크린에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11장 29절 30절 본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베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고 하는 건 나는 유순하고 부드럽고 약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온유한 사랑은 우리에게 자비와 국류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을 의미하십니다 팔복에서도 이 온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이번에는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이전보다 더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유한 사랑을 배우면 실제로 남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그 온유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유한 자로서 받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특별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온유한 사랑이 충만하게 회복되고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르겠어요 가정마다 참 여러가지 갈등의 문제도 있고 힘든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진정한 해결책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유한 사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사랑의 특징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번역인 개역한글을 보면 여기 시기한다라는 말을 투기로 번역해서 투기 투기는 사랑은 질투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질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한번 질문 드려볼게 어떻게 질투라고 하는 면에서 여러분 질투하시는 성격이십니까 아니면 난 전혀 살면서 질투 같은 거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질투하죠 남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괜시리 이 안에서 비교의식이 나타나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출애국기 20장 5절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보면 34장 또 14절에서도 동일한 거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잠깐 한번 묵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기 아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과 충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시기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이신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사랑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질투는 에로스적인 이기적인 사랑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질투심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헌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질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자신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사랑을 마치 내가 독점하실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사랑을 나에게만 쏘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 확인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 형제 자매도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이 질투도 그 아가페 사랑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와 다른 겁니다 인간의 질투는 철저히 이기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생기는 질투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참으로 신기한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 정말 많고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언제 어딜 가나 있고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어딜 가나 있고요 비교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마음만 상하죠 속만 상해요 비교하면 질투심만 생기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의 사랑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속의 인물로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시기하는 인물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 맨 처음 떠오르는 왕 사울입니다 사울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다윗을 사울은 분명 왕이고 다윗은 자기 부하였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이 안에서 시기심이 불탑니까 결국 그 시기심이 자기를 망하게 하죠 여러분 시기심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시기심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이 시기하지 않는 속성 갖는다는 거 오늘도 이것을 제가 부모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자녀가 잘 되는 거 시기할까요? 질투할까요? 아 네번 절대 안 그러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녀 잘 되는 게 소원이고 바람인데 왜 시기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이것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것 붙들고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 잘 되는 거 시기에서 모함과 중상모략을 합니까?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거 부모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정상이라면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땅을 사도 승진해도 절대로 배가 안 아파요 기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바라고 계십니다 자나깨나 아들딸 잘 되기를 바라시고 당신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당신의 형상 닮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바람 올 한해 꼭 이뤄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사랑의 온정들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사랑의 언어들이 더 많이 쓰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만나신 당장에 오늘 이 예배 후에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든 분들 그 상대방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온유하실 수 있고 시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 사랑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중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특별히 반주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여러분 자녀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오늘 특별히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그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것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사를 내려주실 때 사랑의 그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올 한해 우리 가족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참 많지만 그것이 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뤄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은 우리가 그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